안세형은 안고 나갔어 어? 어? 내가... 아... 아니... 이제... 약 500m 앞에서 백업대크노벨이 방전 오른쪽 방향입니다 나는 모르지 아..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하하하하 아니... 제명을 시켜도 어? 바로바로 또 가입해요 또 어? 아휴... 그렇구나... 그렇구만... 아... 아... 본인 가... 본인 가게에서 하니까 뭐... 더... 신경 섞었지 뭐? 규정? 아휴... 그거... 규정이 뭐가 필요해 그때그때 바뀌는데 규정들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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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마려 바쁘다 아휴... 아휴... 최고네... 법이 있으나 만한데 보이네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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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네... 법이 있으나 만한데 보이네... 조준... 조준... 배경을 알려드리기 아휴... 2년. 1km... 50km... 10호 2간 가속 단속 구간이오다 아이고... 말도 안 되는 거야... 어떻게 그때... 고생이 많으십니다. 집사람하고 한국에 갈 데가 있습니다. 이제 대전 쪽하고 세종, 충청도 쪽 이쪽은 그거를 해야겠어. 집사람 앞으로 넘겨야지 안되겠어. 서울 쪽에 주로 이렇게 해외로 나가야지 중국하고 해외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여기 있냐. 어딘가? 그럼 내가 왜 버리냐. 잠시 후 무회전입니다. 이어서 탈명. 아잇.